김명선 씨, 최유정님 예전 부산 팬미팅에서 BTS 춤추시는 거 보고 반했어요. 이게 벌써 5년 전이네요. 얼른 팬미팅에서 만나고 싶어요. 요즘에 좀 추고 있는 남자들 춤 있어요? 아 최근에 활동이 겹쳤었던 스트레이 키즈라는 팀에 백두어라는 노래가 있어요. 백두어. 거기서 어디서 뭐 보여줬어요? 아 아직 아직 공개 안 했어요. 아 이거 뭐. 여기서 살짝 우리가. 아. 상관없습니다. 우리도 갑자기 지금 없으니까. 옷도 멋있게 한 번 입고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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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센스가 있다고 지난주에 얘기한 스트레이 키즈의 백두어 이거. 한번 해주기로 했어. 그렇죠 그렇죠. 한번 보여줄래? 예 그렇습니다. 자 스트레이 키즈 백두어 유정양 버전으로 보겠습니다. 와우 와우. 목소리가 터지도록 외쳐먼지. 한 시간 더 위넘서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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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파워풀해 파워풀해 파워풀해. 오 파워풀해 파워풀. 공개처을 출입起 Filipino 내 앞세점이 백두어. 또 위들이 자가 되고 싶다면? 오우. 야 이거ico 이름jemчики Labour 팩토아 관계자가 되고 싶다면 넌 넌 넌 아야 이런 컨셉 너무 좋다 멋지지요 이렇게 싹 나가고 파워풀한 댄스를 막 추워 본격적으로 퀴즈 일단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